고양이의 얼굴 이거 얼굴을 어떻게 보여? 지금 온 생각이 다 들어요 네, 네, 네 네, 네 그리고 여기에서 부위에 스텐션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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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괜찮겠지? 떨어지는 거 아니지? 형님! 괜찮은가요? 괜찮은 거 같아요 높이 장난 아닌데 그러게 말이오 이거 뭐 그냥 눈 깜짝 할 사이에 내려갈 거 같아요 형님! 괜찮아요?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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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와우!!! 오! 호호호호호호! 오! 와우! 오! 오! 와우! 멋있어! 와, 끝! 아유! 아... 비리프 대 재밌는데? 비리프 대 보다 재밌어 초반에 엄청 무서울 뻔하다가 경치도 보이고 스릴도 있고 상쾌하더라고 상쾌하더라고 자 이제 내려가시죠 수고했어요 시우 형 잘 타네요 봉길아! 하나도 안 무서워 빨리 내려와 오케이! 오케이는 무슨 개뿌리 개 타라니까 타는 거지 진짜 짜증나 나 안 봐도 뻔해요 저기서 막 무서워가지고 저의 브레이스 저의 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! 3 2 1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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